대단하다. 박무행알이 뭘까요? 아 내가 만든 말이에요. 왜? 마지막 말이에요. 방어력 무시하면 행복이.. 뭐? 뭐라고? 뭐라고? 방어력 무시.. 원래 앙탈이 무사하면 행복을 알게 된다? 원래 앙무행알이에요. 맞죠? 앙무행알. 무슨 말이에요? 어 지워진다. 야 지워진다. 무조건 행복해야 돼. 알겠지.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 아니 행복해야 돼. 알겠지. 아 진짜?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 행복해야 돼. 알겠지. 알겠지? 원래 앙무행알이야. 얘들아 3층이 궁금하느냐 다 봤어. 어릴 때 온다다가 미쳐본 기분이야. 아.. 맨날 시간 알지 왜? 얘들아 이리 와봐. 아.. 아 몇 분이십니까? 지금..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. 몇 분이십니까? 어서오세요. 빨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.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. 몇 분이십니까? 아.. 아.. 자신한 것 같은데.. 여기야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들아 3층이 궁금하지 않니? 야 3층이 그렇게 놀라운 게 있다고? 야 대박이다. 가자! 가자. 좋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